울산의 아침을 여는 신문, 울산을 가장 잘 아는 신문, 울산 최초 최고 조간 신문, 울산 매일 신문 30년, 울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울산 매일 신문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울산 매일 신문 울산 매일 신문은 지역 최초 인터넷 방송 UTV를 개국해 뉴미디어의 새로운 제품을 열었습니다. 지면과 영상이 제대로 융합된 콘텐츠 디지털 미디어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울산 매일 신문의 새로운 30년, 울산의 판을 다시 짜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울산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글로벌화하겠습니다. 울산의 정보가 담긴 모든 소식과 영상으로 유통되는 뉴미디어의 허브. 지역이 당면한 문제의 회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전환 기술을 구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매일 신문 UTV 대표이사 이현입니다. 세계 언론은 영상과 모바일 시대로 지형이 변하고 있습니다. 울산 매일 신문은 당당히 선언합니다. 지금까지의 준비를 토대로 창간 30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매일 30년, 울산의 100년을 준비하고 울산을 다시 세우는 든든한 뿌리가 되겠습니다.